얼굴을 공개해 주세요. 이분은 바로 청정동 에이프릴의 매력받언니 윤채경 씨입니다. 그래, 이거 봐. 윤채경 씨입니다. 뭐야? 뭐야? 승용 언니였어? 얼굴이야, 에이프릴 땐지. 어린 거였어. 아수야.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서로에게 발 맞춰보면서 제 친구예요. 제 친구예요. 여전히 내 마음처럼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지 느껴봐. 내 마음처럼 영원히 함께할 꿈을 꾸는지 하도 내 마음처럼 I do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말 I do 너와 있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마음속으로 I do I do Wanna spend my life with you 꿈을 꾸며 I do I do 소중한 그 맹세를 할 때 네 곁엔 내가 나의 곁엔 네가 있기를 I do I do 제 친구야 친구야? 그래 내가 어리다고 그랬잖아 시청자 분들께 인사하실까요?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최경입니다 네네네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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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갇혀 사랑 안에 갇혀 확 갇혀 하루 지나가면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아픈 날 아름다운 그룹 위해 기도를 했대요 내 꿈같은 집이 잃은 바벨 나도 네 얼굴 해가 뜨면 뭘 들어간다 내일이 더 신나게 더 크게 소리를 질러 Oh eh oh 알 것 같아 글 그중 그중